제 목이 셔서 크게는 말을 못해가지고 자 오늘 토너먼트로 진행할 거고 저 포함된 5명이서 이번 게임에 5등 탈락 그리고 1,2위전, 3,4위전에서 오늘 순위결정전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5등 탈락하신 분은 5천원 내실 필요 없고 집으로 가시면 되고 1,2위전, 3,4위전은 진분들이 5천원씩 내주시면 되고 포인트 100점 모으면 똑같이 볼링공 똑같이 지급해드릴게요 손 모아주시고 파이팅 해주세요 바깥쪽 하이팅은 하는데 내가 많이 찾아요 좋은 시간 자 나이스 나이스 뭐라고 좀 떨리는다 먹고 싶어 떡수 볼륨 다 같이 응 배불로도 잘 떴는데 아이쿠 아이쿠 너무 안 나왔어 아이쿠 아이쿠 오아 대한민국 구멍 어우 좋다 이 책이 잡힌다 erkr ㅋㅋㅋ 잘한다 너무 예쁘다 ㅎㅎㅎㅎ 나이스 나이스 오전하고 떨어져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치니까 되게 집이 싫다 이거 ㅎㅎㅎㅎ ㅎㅎㅎㅎ 오오 모이스 와우 모이스 응 못겼네 ㅎㅎㅎㅎ 다 와감볼래 잘 됐다 나이스 어패 나 긴장하고 쳐야되겠네 올린 끝날 때 까지 모른지. 덤드려야겠다. 약간 멘탈 공격 당했는데 이거는? ара이 날씨 1 정규 가위로 처음 배는 것 같냐면 아 가즈아 가자 나이스 커버 다닐 다닐 고춧가루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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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액션 안하고 싶은데 왜 근데 걷는데 승현씨가 생각났지? 나? 나 아 이게 형이 습뿐고 근데 아니 그냥 잡아보니까 그 때야 알지? 오오오오오오 고춧가루 진짜 다칠 것 같은데 나이스 와 살짝 위험했는데 강승일이 둘인가 봐 근데 꼴찌는 사람 중에 나이스 커버 아까 칠텐 썼어요 아까 칠텐 아 칠텐이요? 아까 살짝 콩이 빠져가지고 이겨냈어 이겨냈어 파이팅 아 잘 쳤어 잘 쳤어 애매하네 애매하네 중간편이 있는데 오 많이 바꿔 쳤는데 아 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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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잘 쳤어 아 잘 쳤어 아 잘 쳤어 아 잘 쳤어 안쪽인건 아 잘 쳤어 파이팅 아 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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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젓가락 옥스 아키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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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대요? 다수할래요? 아뇨 그립이네 상대방 대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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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 바꿨어요? 뭘로? 체인 라우스 가요 아 체인 아 나도 승차 안쪽 같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번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커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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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끄러웠어요 생각보다 많이 넘어갔는데 다행이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약간 의식했어요? 커버 못하면 좀 편해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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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나이스 커버 그냥 이것저것 앙션 저는 띠는 잘 할거에요 나이스 나 주말을 잘할까? 그때만 큰일날뻔 했다 큰일날뻔 했다 저 주회 아 큰일났다 역시 빨랐 아이구 나 아 머리 아파 아 스트레칭 플러스 오우 커버 커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약간oustan aparecer 이거 우유 아랫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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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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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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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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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1등! 1등! 됐어! 2등! 쳐야 돼! 쳐야 돼! 1등! 재밌어! 안전하게 가야 돼! 우와! 2등! 다이스! 1등! 2등! 1등! 2등! 1등! 뭘 바꿨다고? 2등! 근데 제 핵이 다 여기있는데 저도 빼면은 날짜로 풀어와 우와! 와... 30 이만해 나이스 나이스 진짜 힘드네요 아니 어떻게 보내줄게요 이따가 물려드리라고 이 차는 짜리했어 아... 왼손 저장해야겠다 왼손도 안 먹으면 양손하면 돼 상다둥이 너무 추워 잠깐만 1차 에서 1차 에서 2차 에서 2차 에서 3인디딩 기다릴 수는 없지 3차 에서 3차 에서 1차 에서 나이스 아니 진작에 들어온 거지 2차 에서 난 안전빵이야 아 나는 안전빵이야 일단 마음 편하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제일 큰 박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예 있어요 끝나나봐요 이제 집으로 가고 싶고 해외가 해외가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